한도미사일도 함께 미사일 발사되고 함께 건너갔으며 지난해만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소음이 있는 것으로 미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근 공격 위반으로 북한산 중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됐다면서 현재 그 영향의 미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. 미국은 북한산 중도미사일 상거리는 약 900km에 더한다고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의 편착지점을 표시한 자료도 공개했습니다. 또 북한이 미사일 지원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, 장갑차, 청산기술 등을 각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